엘리시스, 리르, 빨리 와. 저녁 준비 다 됐어. 아, 내가 요리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. 아휴, 정말이지. 그렇게 맛이 없나. 어라? 왜 그렇게 웃고 있어?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? 아, 우리 사이가 좋아 보여서 웃었다고? 그야, 서로 함께 한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하지. 함께 헤쳐나가온 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. 에이,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.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.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니까. 엘리시스가 첫날에 내게 마법사 주제에 앞에 나서지마! 라며 면박을 줬다고. 미르는 그렇다 쳐도 엘리시스와는 거의 상극이었지. 그나저나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어?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? 아휴, 뭐야.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. 좋아. 이야기해줄게. 낌새를 보아하니 아직 저들은 돌아오려면 한참 남은 것 같거든. 아마 바이올렛 메이지 길드에 폐하의 서신이 도착한 날부터 설레서 잠을 설쳤던 것 같아.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의 모습. 여왕 폐하가 선택하신 정의 대원들.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거든. 물론 또래 중에 나보다 뛰어난 마법사는 없었으니까. 내가 바이올렛 메이지 대표가 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말이야. 첫인상은 어땠냐고? 음, 리르는 지금보다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아. 부끄러워서 그랬으려나? 엘리시스는 말수도 얼마 없고 고집불통에 고압적이었지. 조금 초조해 보이기도 했고. 뭐, 기사라는 단어에 어울리긴 했지만. 어쨌든 그렇게 출발하긴 했는데 왕국을 채 벗어나지도 못하고 외곽의 어느 숲에서 나랑 엘리시스가 충돌하고 말았어. 다들 내가 사용한 마법에 휘말려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거든. 그때는 나도 꽤나 당황스러웠어.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. 리르는 주위의 바람의 정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. 엘리시스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눈으로도 못 죽겠는 거야. 아무리 천재 마법사라도 숙련된 기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순 없잖아. 그래서 한소리 들었지. 마법사는 앞에 나서지 말라느니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원은 필요 없다느니 말이야.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? 그래서 지지 않고 말했어. 내 마력이 가장 강력하니 나를 얌전히 지키기나 하라고 말이야. 그래도 다행인 건 말이야. 그 둘과 헤어져 모험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.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? 어떻게든 엘리시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까. 하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곤란할 때 미르가 조언해줬지. 지금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는 건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할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야. 미르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여행할 사이라는 걸 직감했었나 봐.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엘리시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말이야. 아무튼 리르의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. 마법사는 보통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서 동료를 잘 만들지 않지만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만 더 강한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이야.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.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 대신 적을 쓰러뜨려줄 동료가 있다는 믿음. 그리고 나 또한 같은 그랜드 체이스 대원으로서 동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.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꽤나 시야가 넓어졌어. 여전히 엘리시스의 움직임을 쫓기에는 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건 알 수 있겠더라고. 엘리시스도 내 마법을 어디에 사용할지 어느 정도 알게 된 눈치였고. 물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야 진짜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은 눈을 감고 주문에 집중하고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걸 보면 분명 함께한 시간 속에 서로의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걸 테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강해진 이유라고 생각해 물론 이 천재 마법사 아르메님의 마력이 점점 더 커진 것도 있겠지만 아! 두 사람이 돌아오나 보다 엘리시스 미르!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! 어?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발견했다고? 뭔데 뭔데! 보여줘봐! 어서!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